세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육신의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새벽을 깨웁시다. 생각의 게으름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새벽을 깨웁시다. 영적 나태함의 확진을 막기 위해 새벽을 깨웁시다. 문원진 영적 행복과 품을 위하여 11월 전교인 특세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시다. 꼭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걸리거나 아프면 어떻게 하지? 어? 나는 11월에 2박 3일 동안 졸업여행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사실 우리 집은 교회에서 너무 멀어서 학교 가야 하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려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마. 11월 한 달간 첫째, 코로나로 무너진 영적 회복과 부응을 위해 둘째, 비전센터 왕궁을 위해 셋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진행되어진대. 짜장면, 그러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틀어놓기 하면 되나요? 응. 참여 방법은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 신청하고 각 가정마다 번쩍 불을 밝히는 LED 십자가를 수령해 그리고 예배 시작 전 4시 50분에 LED 십자가를 켜고 어?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건데 나도 십자가 갖고 싶어. 특세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하고 신청하면 한 가정에 하나씩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마.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하듯 우리의 영적 나태한 게으름도 전염성이 강해요. 이를 막기 위해 새벽을 깨웁시다. 내가 영적 백신이 되어 영적 부흥을 전파합시다.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11월 전교인 특세 새벽을 깨웁시다.